한국군단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앰프라된 미사일 연료 개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비롯해 여러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면서 설계상 요구가 만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앰프라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어 기존의 액체 연료 공급 방식보다 신속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헌했던 새 무기체계로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코스를 바꿔가며 활강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만 보유한 기술이며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속도 등 재원을 분석했을 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야 하는데 미한 정보당국에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종도에 머물러 개발 초기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미한 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에 기반한 극초음속 활공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정점 고도까지 상승할 때는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하강할 때는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김 교수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이라고 한 언급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는 더 어려워졌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듯한 담화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 국방 현대화 명목의 활동을 지속하는 이중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미국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28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유화적인 담화를 내놓은 뒤 사흘 만에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아래에 대한 연합훈련은 이 안안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연합훈련이 소요한 상처를 열협한 마크 핏스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 간부도 북한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북한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를 한다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자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임기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로부터 지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한때가 documents 조금만 whiskey 얘기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대신 끝에 대해 말했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외로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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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 도입을 받았 좋아했던 것.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 간부는 북한이 엇갈린 신호를 동시에 내보낸 건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목적은 늘 그래왔듯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이번에도 똑같은 술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김양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정부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28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고 북한이 미국 또 한국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와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독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을 준수할 것과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과 이른바 CBID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 등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갓도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적기지 공격 능력 확충 등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을 받고 정부에서 결정한 억지력 강화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정비해 일본을 방어하는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며 잊혀지지 않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이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정치 또 군사적 어려움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5공단 한미경제연구소 KEI 이사는 28일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는 미북관계 등 국제사회 역학구도에서 잊혀지는 것을 우려한 북한 지도부의 관심 끌기용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가지 군사적 복합성과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당분간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오 박사는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북한 내부 변화 여건 조성을 꼽으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외부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안 운항이 관측되지 않았던 북한의 유조선들이 최근 남포 유류 하역 항구를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에서도 활동 재개로 보이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북한 남포 앞바다의 한 지점을 촬영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 모습입니다. 약 70m 길이의 선박 한 척이 육지에서 약 150m에서 200m 떨어진 해상에서 포착됐는데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조선의 유류 하역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는 많은 유조선들이 포착됐지만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 머무는 선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6월 초까지 위성사진을 통해 이 시설에서 포착된 유조선은 단 한 척도 없었는데 7월과 8월에는 정박하는 유조선이 조금씩 포착됐고 9월에는 28일 현재까지 선박 4척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달 1일에 발견된 유조선은 길이가 약 100m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목격됐던 대형 유조선과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이처럼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 포착되는 선박들의 숫자가 늘면서 북한이 유류 반입 활동을 재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공해상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이 다시 포착됐는데 영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해 유엔 집행조정실에 영상과 증거사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석탄 관련 활동도 최근 재개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는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운영이 되지 않는 듯 회색 바닥을 드러냈고 입항 선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최소 4척의 선박이 3, 4일씩 정박한 뒤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부 적재함에서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실린 것도 확인됐습니다. 또 남포 인근의 또 다른 석탄 항구인 송림항에도 이달 들어서만 선박 5척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이후 끊겼던 선박들의 입출항 활동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싣고 다른 나라로 향한다면 모두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통신체계 관련 기술이 여전히 낙후돼 있으며 북한 당국의 잘못된 운영 등의 책임으로 빚어진 식량난과 경제 상황 악화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CIA는 최근 갱신한 전세계 국가별 현황 자료 월드 팩트북을 통해 북한의 통신체계는 여전히 3세대 이동통신 3G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평양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동 교환대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저개발 시장으로 분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신체계와 관련해 국제전화 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국내 전화 사용도 당국에 의해 검열되는 등 통신의 자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또 올해 기준으로 북한에서 낮은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단,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여파로 식량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말쯤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지속되는 식량난은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한 당국의 잘못된 경제 운영과 자원 분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